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양천구 목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1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시행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. 이곳은 토지 등 소유자 45명이 조합을 구성해 아파트 85가구가 들어서게 되는 단지입니다. 조합원 45가구와 일반 분양 16가구, 공공임대주택 24가구로 구성됩니다. 그동안 이곳처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도 7층으로 제한됐는데 최근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20% 이상 넣을 경우에 10층까지 완화하기로 심의기준을 바꾼 바 있습니다.